아 칠레님 네 놈마 왜 저런지 아 나 붙여있는데 와 이거 이정현꺼다 칠레야 그러지마 제발 이쁜 얼굴로 그러지마 진짜 칠레님 이쁜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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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었어 근데 아들은 많이 봤나봐 별로 안 놀랬는데 어머 부채도 저렇게 만드셨구나 전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진짜 아들도 춤춰봐 사랑했으니 책임져 미치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너무 너무 잘하신다 하하하하 난 저렇게 못하겠어 오 이종현을 좋아하셨나보다 완전 센스가 아줌마 춤추는데 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너무 잘한다 나도 실내나 뭐 이런 해외에서 살면 더 저럴 수 있을 것 같아. 저 해외에 사는데 못해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야 진짜 잘한다. 아 내 눈! 아 너무 잘했어요. 아 짱짱짱짱. 진짜 피눈물 나고 있어 지금. 언니도 놀래 하고 있어요. 이 얼굴을 어떻게 해. 지금 다리미님도 거기 아파트죠? 저요? 네. 아 그러면 안 되지. 층간소울 같아요 층간소울. 너 말고 나아. 이게 왜 그래요? 아 키스를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런 피가 많구나. 어머나. 오 틀렛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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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해 주세요. 잘한다. 안아주세요. 사랑의 약발이 떠졌나 봐. 당신이 필요해요. 나를 사랑으로. 사랑의 배터리가 가된다봐요. 당신은 나의 밧데리를 위해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았지 좋아요 한 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사랑을 다 넣어주세요 가슴이 너무 좋았다 넣어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 봐 나 지금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닿은 나와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오지는 나의 밧데리 당신이 너무 좋아 좀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아빠한테 말하지 마 얘들아 웃고지 않아요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곁이라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